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무빙형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공연영상 준비했습니다 세븐나이트 자 대장깐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대장깐 업데이트 그룹별로 네 모든 영웅 그룹별로 템 정리를 했습니다 어우 너무 빡셌네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양이 많아요 네 대장깐 장비 착용 공략 네 일단 무빙이 만들었구요 그리고 우리 도움에 우리 길드원 키누 그리고 또 다른 또 길드원분들이 도움을 또 줬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짧게 짧게 설명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찍으면서 가도록 할건데 장비는 일단은 각성 기준이구요 세나사왕 구사왕 드래곤 요렇게 있고 보석은 보스보석 이상했습니다 보스보석 사왕 구사왕 요렇게 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다이체 탭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세나에는 요렇게 있구요 네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자 물리에는 속공 네 세나장비 이상 약공 세나장비 이상 끼시면 됩니다 더 좋은거 끼면 더 좋아요 자 마법은 속공 드래곤으로 껴야 돼요 여기는 반해사가 있는데 나중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반해사 부분 자 방어구는 또 막기 세나이상 생명력도 세나이상 반격도 세나이상인데 드래곤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크리스가 있죠 그래서 드래곤으로 주면 더 좋고 자 보석은 네 막기,치댐,약공,반격,흡혈 요렇게 세나보석 보스보석 사왕보석 그리고 사왕보석은 막댐,힐증,약댐 사왕보석 구사본은 스웨이감,상저,부활증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당나입니다 빨리 캡처하시면 좋아요 당나는 요렇게 델론즈 배신자부터 해서 요렇게 있구요 자 물리는 속공 드래곤 드래곤 껴야 돼요 여기는 소공 드래곤 보주이상 그리고 약공은 사왕이상 이거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 방어구는 막기,생명,반격 다 씁니다 막기는 세나 이상 껴도 무난하구요 생명력도 마찬가지 반격은 드래곤으로 껴줘야 되겠죠 결장에 많이 쓰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주시고 자 보석 반격 막기,약공,흡혈 그리고 사보 막댐,힐증,속공,약댐 구사보 반무,스웨이감,상저,각계부활증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곻계증이 있는 모습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왕 자 손오공 에이스 여포 린이 있고 물리는 속공 드래곤으로 네 일단 갑니다 여포 양양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자 마법 속공 드래곤 오죽기면 되고 오공은 약간 좀 뺐어요 오공은 거의 안쓰여서 오공템은 살짝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방어구는 생명력 4왕 이상 반격은 4왕 이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드래곤 주셔도 됩니다 여포 방역을 좀 더 올리려면 여포도 잘 안나와서 네 자 세라 보스보석은 반격 그리고 사왕보석 속공 약댐증 구사보 반무,스웨이감,상저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자 구사부입니다 태그 카르마,카일 그리고 이번에 연희가 각성이 되죠 물리는 속공 드래곤 약공 4왕 이상으로 주시고요 마법은 속공 드래곤보즈 아니면은 이제 연희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속속이면 속공 드래곤보즈고요 양공을 쓰면 약공 4왕 이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구는 막기 4왕 이상 생명력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격은 역시나 드래곤급으로 주세요 자 보석입니다 반격,약확,흡혈치댐 이렇게 하고 사보는 막댐,속공,약댐증 구사보는 반무,스웨감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상저,각개정 정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명단입니다 현명단은 진짜 여러분들 고인드리다리 아 고인드리다리 고인드리다리 넘어갑니다 네 지금 안쓰요 아예 자 숨강입니다 숨강이 굉장히 많아서 요것도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물리는 속공 드래곤 이상 약공은 4왕 이상으로 주시고 마법입니다 속공 드래곤보즈 약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부 2에도 쓰이기 때문에 혁명단 치확 이렇게 필요합니다 미호기 때문에 미호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방어구는 막기 4왕 이상 생명력도 4왕 이상 반격은 역시나 드래곤급 여기도 결장영웅이 있죠 네 자 보석은 반격,막기,흡혈치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사보는 속공,약댐증 정도 댐증 위주로 좀 많이 씁니다 여기 이 부분은 구사본은 반무수액감 상저,길댐이나 스댐,스마트댐 요거 스위칭이겠죠 그리고 각개증,부활증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네네 부활증은 좀 애매한데 어 뭐 카고라 정도 있겠네요 자 각개증이 또 필요한 모습 여기 또 예 알 수 있구요 자 나이트크로우입니다 거의 안쓰여요 예 아킬라랑 오를린 쓰이겠네요 네 물리는 속공 드래곤 쓰면 되고 마법은 속공 드래곤보즈 그래도 애들이 속공이 높기 때문에 여기 힘을 좀 실어줍니다 자 방어구 생명력,막기 4왕급 이상으로 부추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석은 뭐 여기는 딱히 필요없어요 속공 주고 그 다음에 수액감 상저 각개 부활증 정도 거의 뭐 아킬라템이죠 아킬라템이고 여기에 각개증이 네 아킬라랑 오를리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기도 각개증이 쓰이는 모습 요것도 요약할 수 있겠고 자 빤스 구원 아 펜타곤입니다 네 아리스,클레미스 두 마리밖에 없더요 자 몰리는 속공 드래곤 마법은 속공 4왕 이상급으로 드래곤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클레미스도 풀속을 끼면 좀 더 괜찮거든요 네 소공 싸움도 있기 때문에 드래곤 이상이 좀 더 좋습니다 자 방어구는 막기랑 생명력 요렇게 하면 되고 구속으로는 막기 그리고 막댐 힐증 그리고 부활증 요렇게 주면 되는데 아리스가 지금 조금 애매해요 거의 안쓰이기도 하고 보석주기도 조금 애매해서요 네 와 이 부분부터 굉장히 방대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일반여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다 적었습니다 네 요 부분도 있는데 자 바로 볼게요 자 물리, 속공 세나급 이상만 주셔도 돼요 여기부터는 그리고 약공도 세나 이상 여기는 이제 PV에 많이 쓰이는 여웅들입니다 약공은 혁명단, 속공 치명타 이렇게 주면 되는데 보면은 주피 이런 애들도 있구요 세인 이런 애들도 있기때문에 물리형에서는 요렇게 주시면 되겠고 철퇴주면 좀 더 좋겠죠 음 마업에서는 철퇴 물리에서는 뭐죠 예 무기 있잖아요 네 이름이 생각나네 자 마업입니다 속공 세나급 이상 치명 혁명단 이상 약공 혁명단 이상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이 파트는 네 또 이제 에스파다라든지 풍현 정도가 있겠네요 예 그 정도가 있겠네 네네네 자 방어구입니다 마키 생명력 세나급 이상으로 반격은 드래곤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 여기 헤브니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길르던전에서 반격력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뭐 굳이 안좋아도 되긴 하는데 드래곤 좀 더 추천드리구요 자 보석은 반격 막기 흡혈치댐 여기는 이제 데미지를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막기가 좀 많이 써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막댐 쿨감 힐증 약댐 정도 쓸 수 있겠고 쿨감이 어느정도 조금 많이 쓰이는 편 여기서도 여기서는 네 자 구사보는 반무 수액감 상전은 좀 애매해요 예 스마트 각개의 증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점은 역시나 각개의 증이 쓰인다는 거 네 헤브니아 정도 그리고 비담도 괜찮거든요 각개 증 끼면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요거까지 해야되나 싶어요 콜라보 여운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스티릿파이터부터 길티기여 그리고 신의타까지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쓰는 여운은 솔직히 4마리 밖에 없습니다 네 4마리 중에서도 거의 이 3마리만 쓰이지 하유린 거의 안쓰이는 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물리는 이제 치명 혁명단이나 약공 혁명단 정도로 주면 되겠구요 이게 반무기인데 저는 치치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 약공 세나 치명 요거는 이제 하유리 쫄자 가실 때 필요하시면 주고 하유리를 안하시면 안주어도 되겠죠 자 마옵은 쿤무기는 좀 애매해요 저는 석공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안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옳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약공 혁명단 엔유거죠 네 주시면 됩니다 자 방어구는 반격 4왕 급 이상 네 많이 높을수록 좋아요 드래곤도 좋습니다 엔유가 반격이거든요 그리고 막기 생명력은 세나급 이상만 주셔도 무난합니다 자 보석 막기 치댐 반격 요렇게 그 다음에 사보는 약댐 쿨감 그리고 구사보는 반무 스마트증 요렇게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고인물들을 위해 요약 갑니다 예 요약 각개증이 중요하겠죠 우리 고인물분들은 당나 구사왕 나이트 숨은강자 일반영웅 요렇게 다섯개만 있으면은 각개증은 어느정도 좀 충당이 될거로 생각이 들구요 네 우리 초호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 정리한다고 정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꼭 구독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무빙이었습니다 안녕